가수 임용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그리고 행복한 소식 전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임용씨가 7월에 트로트 가수 분야의 브랜드 평판지수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다시 이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인가요? 당연한 소식인가요? 어쨌든 간에 또다시 이를 차지함에 따라서 43개월 연속 이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요 임용이 7월에 트로트 가수 분야의 브랜드 평판에서 이를 해서 43개월 연속 넘버원이에요 이 이를 차지했는데 링크 분석을 보면요 개봉하다 이 개봉하다는 건 뭐예요? 다음 달에 임용의 아이엠에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의 영화가 개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부하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고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링크 분석이 있고요 키워드 분석을 보면 온기 영웅시대 콘서트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이 1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소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의 인기 순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임용이고 2위가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변동이 되어 있어요 조금 변동이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임용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탁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션의 순위하고 같아요 3위는 이찬원이에요 그리고 4위가 장민호인데요 장민호 같은 경우는 경연에서는 6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위가 김호중인데 김호중은 지금 사건 때문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탑식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김호중 같은 경우는 경연이 끝난 이후에 뉴에라 프로젝트에 6명을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는데 김호중은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로 뛰쳐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김호중 같은 경우는 뺑소니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이 됨에 따라서 김호중은 빠진 상태고요 장민호가 네 번째로 올라갔어요 이게 특이해요 말하자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요 임용웅이 1위였고 탑세븐 중에 두 번째는 영탁이에요 15위로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17위로 2천원이에요 2순위도 같아요 그러니까 1, 2, 3위는 경연 오디션의 순위하고 가수 순위하고 트로트 가수 순위가 같은데 네 번째인 김호중이 빠지고 장민호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장민호가 말하자면 장민호는 6위였고 정동원이 5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요 장민호가 여기 보면 이 가수 전체 부분에서는 장민호가 5번째 정동원이 4번째고 그러나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는 장민호가 10위고 정동원이 14위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트로트 가수로 한정한다면 장민호의 인기가 조금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동원은 요즘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나오고 예능에도 나오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 한정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 순위는 장민호가 4번째예요 김호중은 빠진 거고 그리고 정동원이 5번째인데 가수 전체를 놓고 보면 정동원이 4번째고 장민호가 여기 보이시죠? 정동원이 27위로 4번째고 장민호가 29위로 5번째예요 이게 말하자면 가수 그러니까 정동원은 다른 영역의 장르의 노래도 부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 전체를 보면 오디션의 순위대로 정동원이 앞서고 있고 장민호 같은 경우는 트로트에 한정해서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로서 인기는 장민호가 높고 정동원이 그 다음이고 모든 장르를 포함한 가수 전체에서는 정동원이 4번째고 장민호가 5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보면 김희재예요 김희재 김희재가 여기에는 몇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 김희재는 여기 보면 25위예요 6번째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오디션 출신의 가수들은 박서진은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탈락을 했지만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 순위는 4번째예요 전체에서 4번째예요 트로트 가수에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손태진이 5번째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인 손태진이 5번째고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에 2위를 했던 박지연이 6번째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여기 보면요 박서진 같은 경우는 시즌2에서 탈락을 했지만 4위고 안성훈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지만 여기 안 보여요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의 1위를 해서 여기 5위로 불타는 트롯맨 순위 같아요 전유진 같은 경우는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8위고요 안성훈이 9위예요 그리고 장민호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강혜연이 있고 강진이 있고 김다연이 있고 정동원, 나훈아, 장윤정, 진성, 김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영, 설운도, 신유, 애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현역가왕 시즌2에 애녹이 출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유도 출연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지금 현역가왕 시즌2의 제작진들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가수가 출연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을 받고 있어요 팬들의 추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신유, 애녹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지훈, 송가인, 김희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아, 진해성, 박군, 오유진, 김태현, 채백호, 요요미, 마이진 이렇습니다 린, 린도 여기 트로트 가수의 34위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배하연, 김소연, 주현미, 양지은, 조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트로트 가수에서 임용 같은 경우는 43주 연속 1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 불가해요 오히려 임용을 빼고 빅데이트 분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의 미스터트롤의 탑세븐 중에서는 김호중은 아웃이고요 아웃이 됐고 나머지 순위 부분에서는 1, 2, 3위는 오디션의 경연의 순위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트로트 가수라는 그런 장르 안에서는 장민호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인기가 상승한 거예요 정동원을 뛰어넘고 네 번째가 되고 정동원이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김희자가 여섯 번째인데 그러나 가수 전체 장르를 비교를 해보면 정동원이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가수의 인기 순위를 보면 장민호가 정동원의 밑에 있는데 트로트 가수라는 그런 색깔로 보면 장민호가 더 인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미스터트롤 탑세븐이 오디션 출신의 가수 중에서 이 타트를 보면요 랭킹을 보면은 상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오디션 같은 경우는요 이 탈락자가 또 박서진 같은 경우는 4위로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고 대세의 오디션은 역시 미스터트롤 시즌1이에요 거기에 왕중왕은 이명웅이에요 그리고 영탁 2천원 이런 순위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 오디션은 미스터트롤이라고 봐야 돼요 미스트로스 아니에요 미스터트롤이고 그 위에 미스터트롤 시즌2, 미스트로스 시즌2, 3 이런 부분은 그 인기 순위하고도 다르고 거기에 탑세븐 중에서는 여기 중위권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탕터는 이 이명웅이 7월에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펑판에서 또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4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뉴스는 아니에요 당연한 소식인데 오히려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는 이명웅을 빼고 조사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50개월 연속, 60개월 연속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명웅 같은 경우는 트로트 가수라고 이렇게 면명하진 않아요 가수 이명웅이에요 트로트 가수의 경연을 통해서 진이 되고 인기를 얻었긴 하더라도 이명웅의 존재는 멀티예요 레인보우의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로 지금은 댄스, 발라드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한 것이 이명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 발표하는 트로트 가수 부분에서는 3년 이상, 4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이명웅이 일을 함에 따라서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는 독보죽이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나머지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의 순위는 경연의 순위 1, 2, 3위는 같지만 트로트 가수라고 한정했을 때는 장민호가 정동원보다 위고 가수 전체를 보면 경연의 순위대로 정동원이 네 번째고 그리고 장민호가 다섯 번째고 김희재는 마지막 여섯 번째고 그리고 탑세븐 중에서 김호중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금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웃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